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총사퇴를 선언하고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든 예측하실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침통한 모습으로 국회에 들어섭니다.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1시간 40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비대위원 전원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 후 출범한 비대위가 두 달 만에 해체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는 말하자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에게 지금 닥쳐있는 현재의 위기적 상황 잘못하면 더 폭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 자반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고음은 작년 재보궐선거에서부터 큰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대선 때도 계속했고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다랑, 우쭐거림 이런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내로남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회피성 남탓하고 또 남한테 뒤집어씌우고 또 끝에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그런 것이 패턴식으로 수성되어 있는 이 타성을 넘어가지 않는 한 저희들한테는 위기는 여전히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지만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기회가 되려면 586이다 뭐 그렇게 지칭할 건 아니지만은 4년도 안에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책임 있는 당직자들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싹 다 물러가고 민주당이 편덤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원 구조 있잖아요. 한 70만 명 정도 당원이 될 텐데 당을 좌지우지하는 건 한 15만 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지금 당을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내놓으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재명을 포함해서 전부 후손으로 물러나고 정말 새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박지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의 천맨에 나서서 민주당이 XXX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 이상민 비대위원장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도 좋고 또 당 안에서 이상민이 해야 된다고 하셔야지 이상민 더 좋고라고 하시면 성원하시잖아요. 본인이 안 왔는지도 모르니까 별로 뭐 훅 저기 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그건 그러지 않는데 민주당이 꼭 당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신망받는 원로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당에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정말로 당이 바꿔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저 정신 차렸구나 저 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지키자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조국을 지키자 문재인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왜 이렇게 사실 지키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진보는 바꾸자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다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비극이 아닌가 싶고요. 당내의 당원들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종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많이 혼탁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탈바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만에 아주 강성 당원들 몰려다니는 강원들을 거기에 편승하는 기득권 정치인이 있거든요. 유력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랑 한 명 다 아시는 거 있고 또 그걸 이용해 먹고 있고요. 또 그리고 586가지만 586와 관련된 여러 중진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핵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꽉 짜여진 고차가 된 구조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이 제일 먼저 없애야 돼. 팬덤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당연히 마는 거죠. 박지현 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부 총질 때문에 졌다 이렇게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문제제기는 뭐 그다지 그렇게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얘기를 뭐 되풀이한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제기를 한 또는 이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다른 당 지도부가 대응하는 태도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무리해서 공격을 해대고 마치 지도부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에서 외부에서 영입한 분 아니겠어요. 극진하게 잘 해줘야죠.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 귀담아 듣고 섣사 거기에 동전은 못하더라도 귀담아 듣고 소근소근하고 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느냐. 오히려 또 심지어는 내부 총질이니까 지금 문자를 오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실패는 박지현한테 있다. 또는 비대위한테 있다. 해체하라. 뭐 이런 얘기가 오는데요. 저는 뭐 비대위가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대위 사퇴 문제도 정말 우리 1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나마 이 반반 했던 거다. 비대위 안 물러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반반이라는 분들의 평가대로라면 그분들은 근데 그런 얘기하세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때문에 더 이길 수 있는 걸 졌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한 말이 저는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내가 비대위원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를 계속 설득해서 비대위원장을 시켰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무슨 책임 묻는다는 게 참 저는 너무 이거는 비겁하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비겁하다. 네. 이 논란을 일으켜야 되는지는 타이밍상으로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당에서 외부 인사들 모셔올 때 정당 정치 정당 정치를 너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움직인다 저쪽으로 움직인다 대악마는 누구를 세우자 해서 썼다가 바로 또 버리잖아요. 그걸 무슨 키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눈가림식의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눈가림식의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눈가림식의 정치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재미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이용해 먹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결함은 일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견,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패거리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려다니는 패거리들 때문에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이나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끼리끼리 하고 그래서 성역화를 만듭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무조건 따르는 맹종 이것이 민주당에 완전히 깔려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때려부수지 않으면 민주당의 탈바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현 위원장이 이 지방선거에서 치고 나서 우리는 두 번 심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육 씨가 왜 남 얘기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니 심판받은 것을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을 때 그 외부 인사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를 꽃꽂이 영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정치를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